자, 이렇게 풀이 초토화됐지만 참외는 열렸고 참외를 수확해보겠습니다. 잘 익었어요. 짜잔! 완전 크죠? 짠! 두 번째, 세 번째, 네 개째, 그리고 다섯 개. 다섯 개. 뭐야, 수박은 이제 열리고 있네? 네, 다섯 개. 하나 구워놨다. 아, 장마에 안 왔더니. 여섯 개. 이게 몇 개야? 여섯 개. 일곱 개. 참외 일곱 개. 일곱 개. 아까 여기 한 개 있었는데? 자, 참외. 참외 먹고, 참외 씨, 성주 참외. 최종에서 심은 거 일곱 개 수확했습니다. 수박은 이제 열리고 있고 오늘 커피를 발효시킨 걸 갖고 왔는데 그래도 참외가 이렇게 반겨주네요. 이게 뭐야. 다 풀이. 장난 아니다. 참외 일곱 개 수확. 기쁨과 행복을.